1일 1생이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게 1일 1생 밤마다 저는 정토로 갑니다. 저 마음으로. 퇴사 짤 있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정토로 떠납니다. 하면서 1일 1생. 하루가 1생이니까 1생을 마치고 밤에는 정토로 귀환. 그런 마음으로 밤에 앉아서 연불해요. 연불을 막 하는 게 아니라 몰라 괜찮아만 해도 이미 정토잖아요. 그 상태에서 연불을 해주면서 좀 더 마음을 모아보는 거죠. 이렇게 사실 밤마다 정토가 나는 건 밤마다 죽는 거죠. 밤마다 죽음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럼 이 생에 대한 집착도 많이 나아지고 어차피 우린 나중에 다 죽을 텐데 죽음에 대해서 임할 때도 든든해지실 거예요. 평소에 정토랑 친해지기. 그럼 오히려 이 삶도 더 알차게 살 수 있죠. 이 삶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뭔가 자명하게 못 살아요. 한 걸음 떨어져서 볼 때 더 자명하거든요. 사람들은. 대국자 미라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바둑을 대국하고 있는 사람은 늘 미혹하다. 옆에 훈수 두른 사람은 꼭 더 똑똑해요. 못 보는 걸 봐요. 그런데 막상 대국에 임한 사람은 자기 이해관계가 너무 걸려있기 때문에 탐진치가 너무 작동하기 때문에 더 살 수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떨어져서 이 생을 보는 연습 그런 게 명상도 그런 거고요. 참나박성도 그런 거고. 정토체험도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밤에 정토 가는 거 말고 살아서 그러면 하루를 어떻게 알차게 살아서 정토를 이 땅에 구현할 거냐. 이 땅의 정토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 실전 팁 좀 가르쳐 드릴게요. 실전 팁이 저희 실천 지침 하시면 돼요. 실천 지침 열심히 하시라. 이 말씀인데 제가 점검하는 게 있어요. 저를. 여러 가지 기준인데 이 기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말씀드린 것들 많이 있을 텐데 매일매일 정토를 살아가시려면 첫째 수시로 참나접속 우리는 육군 속에서 살고 죽기 때문에 육군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육군의 작동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우리는 육군의 정신이 뺏깁니다. 육군의 관심이 뺏겨요. 그래서 항상 수시로 이 참나 각성 정도는 자꾸 낮아지게 돼 있어요. 51% 이하로 금방 떨어집니다. 수시로 참나 접속을 해야지 참나가 참나 게이지가 자꾸 올라간다. 수시로 참나 접속을 하시라. 첫 번째 두 번째 이 참나 접속된 상태에서 진리를 모르고는 답이 안 납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안 나니까 진리인가 아공 복공 구공 그 재녹용된 버전도 있죠. 진리인가 아공 복공 구공 하나씩이라도 반드시 하루에 인가하시라. 아공 위주 복공 위주 구공 위주 다 아공 복공 구공을 통틀어서 인가하든지 꼭 진리를 인가하시라. 세 번째 참나한테 맡기고 살아가시라. 참나한테 맡기기 자 참나 접속 선정 쪽이죠. 진리인가 지혜 쪽이죠. 참나한테 실제로 맡기는 거 아무리 참나 접속을 해도 내 지금 마음의 심사에 괴로운 걸 맡겨야 되거든요. 아버지한테 맡기듯이 참나한테 맡겨야 돼.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 평온하고 처연하죠. 아버지 계획 있으시죠? 주인공 계획 있지? 하고 가는 거죠.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이게 돼야 이제 14조 실천지침이 잘 이루어지려면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면 빨리 파악이 되죠. 수시로 참나 접속했는가 오늘 아공 복공 구공 인가했는가 오늘의 인가가 필요해요. 전생 거 말고요. 오늘 거 이번 생 거 오늘 참나한테 맡기고 수작을 했는가 그러면 오늘 하루 잘 사신 거예요. 여러분 수행은 어떻게 보면 레벨업 하려고 수행한다 이럴 수도 있지만 게임도 레벨업이 목표도 할 수 있지만 한 번 한 번에 게임이 성실하지 않고 재밌지 않고 보람차지 않는데 어떻게 레벨업이 돼요? 레벨업보다 중요한 건 오늘 한 생 잘 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권해드려요. 레벨업도 얘기하고 제가 별 얘기 다 하지만 레벨업 하려고 수행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오늘 잠 잘 때 밤에 잠 잘 때 찜찜하지 않게 자기 위해서 수행한다. 오늘 하루 잠 잘 자려고 수행한다. 방편으로 말하면 오늘 하루 잘 때 안 그러면요 이 세 가지를 안 해놓으면 밤에 분명히 찜찜할 거예요.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 수행 안 했는데 이런 기분 들 거예요. 그 기분이 든다면 아직 한 생이 안 끝났으니까 그때라도 빨리 이 세 가지를 보세요. 5분만 투자하셔도 이거 할 수 있어요. 5분만 투자하셔도 5분동안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 공쳤네 하지 마시고 평생 방황했더라도 마지막 결론을 잘 내면 되잖아요. 한 생의 마지막 부분에 빨리 5분 안에 참나 접속하고 유튜브 틀어놓고 아공복궁 구공 한번 들어보고 내 근심 걱정 오늘 하루 잘 살았네 못 살았네 하는 근심 걱정을 아버지께 참나께 맡기고 주무시면 아주 뿌듯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날의 필수 퀘스트는 완료하고 자자. 뭐라도 했다는 기분이 들고 뿌듯할 거예요. 5분 투자만 해도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뿌듯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루하루 쌓여야 한 생 한 생 쌓여야 그게 내공이 돼서 여러분 보살도에 엄청난 힘이 되겠죠. 레벨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루하루 아이템 모으고 경험치 쌓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레벨업이 돼요. 레벨업만 목표로 하는 분들은 다 자빠집니다. 하루하루가 충만하지 못하면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죠. 실전 팁입니다. 최소한 양심 톡톡에 접속해 있는 동안에라도 지금 빨리 참나 접속 수시로 하시고 아공복궁구공 인가하시고 오늘의 인가가 필요해요. 오늘 보세요. 참나랑 만나고 참나가 뜻하는 바 진리를 알고 참나와 그 참나의 진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사실은 참나에게만 맡긴다기보다 참나의 진리에 참나와 참나의 뜻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참나도 알겠고 보세요. 참나도 알겠고 진리도 알겠으니까 참나한테 맡기고 진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양심의 진리 아니에요? 양심한테 맡긴다는 것도 돼요. 참나한테 맡긴다 양심한테 맡긴다. 구공차원에서는 자 보세요. 법공차원에서는 참나한테 맡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구공차원에서는 양심한테 맡긴다고 해야 더 자명하겠죠. 자기 단계별로 맡기십시오. 아무튼 참나한테도 맡기고 양심한테도 맡기고 단계별로라는 거는 양심한테는 안 맡길까요? 저는 여기만 맡길까요? 하지 마시고 자기 역량껏 참나와 양심에 맡겨보세요.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 뿌듯하십니다. 수시로 참나 접속 진리 아공복공구공 인과하기 참나 양심에게 맡기기 참나한테 맡기고 양심 진리에게 맡기기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 진리대로 해보자 이게 진리에게 맡기기고요. 지금 힘든 일을 나 혼자 생으로 고생하는 게 아니라 일체가 참나작용이니까 복공차원에서 참나한테 맡겨보자 맡기고 마음 편한 상태 만들어보자 이건 참나한테 맡기는 거예요. 잘 춥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